이번 시간에는 북거리 장단 북거리 장단 신천한 삼거리 신천한 삼거리가 북거리 장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배워볼게요 이거 하도 해서 다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익숙해지면 또 다른 변형 장단을 배워보면 되고 일단은 북거리 기본 장단 이거 해볼게요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기덕 풍더러러러가 북거리의 기본 장단이에요 표준 장단이죠 반주 장단은 항상 강 여기 아홉 번째 강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기덕 풍더러러러 북을 한 번 두 번만 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기덕 풍더러러러 지금 우리 구음으로 했어요 누가 전에 어떤 분이 구음으로 이거 구음으로 배우셨어요 구음이라는 장단은 안 배웠어요 구음이라는 장단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구음은 이 구자에 말로 해놓은 것도 구음이라고 구음으로 해보는 것도 구음이 없대요 구음을 2부로 해보자 덩기덕 풍더러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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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기덕 풍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기덕 풍더러러러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기덕 풍더러러러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기덕 풍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기덕 풍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더러러러 러러러러가 세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러러러러 세 번만 해야 돼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시는데 그냥 러러러러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만 이렇게 시작 정리여, 웅어러러러 풍리여, 웅어러러러 정리여, 웅어러러러 풍리여, 웅그 그렇죠. 그러면 천안고산고리 여기까지 한 장 다 시작 천안고산고리 여기까지 한 장 다니 명수나 버르는 시작 명수나 버르는 제모에 겨워서 제모에 겨워서 휘누어졌구나 휘누어졌구나 그러면 4장 다 쳤어요 천안고산고리 능수나 버르는 두 장 다 시작 천안고산고리 천안고신 정안고르 천안고르 제멀에 겨서 흔들어졌구나 제멀에 겨서 흔들어졌구나 제멀에 겨서 흔들어졌구나 제멀에 겨서 흔들어졌구나 천안고삼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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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졌구나 하늘도 가누라 하늘도 가누라 세워라 봉쳐라 꼭꼭하지를 말아라 여기까지 시작 세워라 봉쳐라 꼭꼭하지를 말아라 가까운 청순이 가늘고 가누라 가까운 청순이 가늘고 가누라 이게 지금 천안도산거리 하고 세워라 올려서 하는 거랑 지금 이 장단수는 똑같아요 네 장단 똑같은데 이게 이게 천안도산거리에서는 두 번 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세 번이 들어가요 이게 세 번 들어가요 네 장단수 그 다음에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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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견이 로 호나 넌 가위리 자견이 로 호나 좀 연결하나 시작 문화장로가 안 무너졌으니 너 갈리니 당연히 너무나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며는 두 장 더 시작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며는 부창해진 길 속이 너무나 부창해진 길 속이 너무나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며는 부창해진 길 속이 너무나 날 다려 가보라 날 모셔 가보라 두 장 더 시작 날 다려 가보라 날 모셔 가보라 응 사냥 나무나 응 날 모셔 가보라 응 사냥 나무나 응 날 모셔 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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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영광한 빈방에 외로운 이 몸이 전망한 빈방에 외로운 이 몸이 우리 부부를 바라고 한단 말이냐 부부를 바라고 한단 말이냐 연결 시작 동맘한 긴방에 외로운 이 몸이 부부를 바라고 한단 말이냐 그러면 참서부터 가을까지 육자랑은 천안도 시작 천안도 사거리 풍수나 거르르 풍수나 거르르 새고 새고서 이끌어서 오라 새오라 봉쳐라 오고 가질 말아라 가까운 정순이 가늘로 가누나 가늘로 가누나 너 가누비 파견이로 보나 세상만 사듯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장계지 이 가늘로 가누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날 모여 나고야 청막한 빛방에 외로운 이놀이 우를 바라고 음산단 말이야 아유 너무 잘하셔요 이렇게 해서 신천안산거리 1절부터 다 비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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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